이어서 보실 시계는 롤렉스 GMT 마스터 2 구형 모델이에요 펩시 모델 이라고 GMT 라는 모델 자체가 이게 보시면 좀 다른게 다른 시계랑 비교해서 보시면 보통은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 3개가 있잖아요 어떤 시계를 보셔도 보시면은 분침 제일 짧은게 시침 아시죠 시계 보실 줄 아시죠 시침과 분침과 제일 긴게 초침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물결을 흐르듯이 움직이는게 오토매틱 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 드렸었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 GMT 라는 모델 꼭 롤렉스 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도 GMT 모델이거든요 보시면은 긴 시침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 시침과 분침 사이에 보시면 길다란 침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음 이건 보통 출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시계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시간을 한국 시간 외에 뭐 설정을 해 놓은 다른 나라 시간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시계에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특이한게 보통 이렇게 분침 멈춘 초침 이렇게 용두를 끝까지 뺐을 때 이 초침이 멈추고 시간을 분침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보통 다 그렇게 맞추죠 근데 얘는 정말 특이한게 이렇게 시침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고정이죠 제가 설정한 다른 나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뒤로도 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게 날짜 창도 보시면 줄어들어요 원래 이렇게는 안되거든요 어떤 식에도 날짜가 플러스만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gmt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젤 설명드렸죠 이 테두리 베젤이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서 펩시라고 부르고요 투톤이잖아요 이게 이 시계도 펩시인데 보시면은 블루 레드 태극기 같기도 하고 예쁘죠 이게 24시간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베젤을 몇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본이 블랙 베젤 이게 지금 호환이 되거든요 블랙 베젤도 있고요 이건 아까 재밌게 캡시콜라 색깔이잖아요 블랙 앤 블랙이 아니고 블루 앤 레드 레드 앤 블루 이거는 뭘까요 코카콜라 색깔이죠 블랙 앤 레드 이걸 코크 라고 불러요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요 투톤이죠 이거는 그냥 올 블랙 블랙 베젤이고요 이거는 좀 더 예쁘죠 한 단색이기 때문에 이 투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비되는 대조되는 블루 레드 컬러를 도입을 했고요 음 이 시계 역사는 체계바라라고 쿠바의 유명한 혁명가 있잖아요 그 혁명가가 그 게릴라전을 펼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 체계발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당시 체포한 경찰관이 굉장히 고가에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버홀 이거는 정식 오버홀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런 스티커가 붙어요 룰렉 스티커가 붙으면 그때 보여드렸던 이 보증서가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고 이 시계 아이덴티티가 보증서가 없더라도 다시 생기는 거죠 보증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형 요즘에 나오는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런티 카드가 신분증처럼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접히는 종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중고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 맞고 없다고 해도 가짜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오버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여기 날짜, 이 날짜로부터 1년간 더 이 시계에 대한 보증을 롤렉스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설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보증을 해주어요 똑같고 이렇게 비교해서도 보실게요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얄쌍한 러그 부분과 이 부분이 또 되게 거칠어요 이게 화면으로 잘 보이실 줄 모르겠는데 폴리싱을 안 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거칠고요 이게 세라믹도 굉장히 중호하고 멋있긴 한데 알루미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더 반짝한 느낌? 쨍한 느낌이 저는 좋은 거 같아요 펩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최계발라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냥 예뻐요 이게 구형 그 빈티지 섭도 저는 빈티지 GMT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얇고 착용감 더 좋고 여기 운모 글라스 이거는 지금 크리스탈 글라스고 아 이게 저번에 이걸 사이클롭스라 그래서 이 날짜 창이 잘 보이게 이게 원래 그냥 보시면 되게 작아요 이게 보시면 작죠 이것도 되게 작은데 이 돋보기로 보시면 이 날짜 창이 크게 보이는 거 이것 나름의 기술력이죠 많은 시계 회사들에서 따라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룰렉스처럼 이 익스체인지 늘어나고 줄어드는 기능은 없어요 이건 잠수용 시계는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고 그 부분이 좀 다르네요 늘어나는 잠수용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영상처럼 소매가 짧아질수록 시계 가치는 높아지고 정말 두 개 다 굉장히 예쁜 시계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끼는 시계들이고 GMT는 이 베젤이 아까 썸마리너는 한쪽 단방향 베젤인데 양쪽으로 다 돌아가요 이거는 잠수부의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12시 기준을 맞춰서 3개국의 시간을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5시 맞죠? 4시 40분이면은 제가 맞춰놓은 그 나라는 3시인데 이게 새벽인지 아니면 새벽 3시인지 오후 3시인지는 베젤로 이걸 막 이렇게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네 유용한 시계입니다 국내에서는 썸마리너 가격이 GMT 가격이랑 새거 가격은 거의 똑같구요 아 오히려 GMT가 조금 더 낮은데 해외 국제 시세는 GMT가 더 높아요 새거 가격이나 중고 가격이 한국 사람들은 워낙 썸마리너가 PPL도 많이 했었고 뭐 제임스 본드 같은 영화에서 어떤 드림워치기 때문에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뭐 새로 출시된 GMT, 펩시, 주빌레 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섭 이상 고가에도 거래가 되는데 음 저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어느 하나를 딱 좋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둘 다 여름 색깔이 강한 그런 시계구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시계를 좋아하시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금시계를 선호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하는 스틸 두개 라인 가장 인기가 많고 핫한 두개 모델을 보여 드렸구요 음 정식 서비스를 받았다는 증거와 이런 보증 카드 보증 서라기보다도 그냥 정식 수리를 받았다 갑자 시계는 정식 수리를 받을 수 없으니깐요 이 앞에 표시된 건 단위 롤렉스 단위도 현재는 난수로 바뀐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과거에는 뭐 단위가 되게 많아요 뭐 A단위, U단위, W단위, D단위, Z단위 뭐 단위별로 그 시계의 연식을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난수로 바뀌면서 큰 의미는 없구요 아 굉장히 예쁜 시계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댓글을 남겨 주시구요 이런 브레이슬릿이나 정말 갖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롤렉스는 정말 대단한 회사가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형 케이스에 들어 있었구요 투톤의 베젤 투톤의 베젤 3개국 시간을 표시한다는 거 잠수 기능은 이 친구가 더 좋다는 거 사설 오버홀과 정식 오버홀 오버홀 받은 건 똑같이 비용이 사설 오버홀이 저렴한 대신에 입문자 분들은 이런 개런티 카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거 이런 장단점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더 버클이 더 길죠 왜냐면 이건 설명드린대로 늘어나는 잠수용 왓츠 시계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만든 시계이기 때문에 야광닷도 원래 블랙서비 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되게 크죠 한정판 개념으로 나온 그린서부이기 때문에 fic 자막 자막 자막